안녕하세요. 초보 동물학자 헌예린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당신들의 성격과 맞는 강아지를 골라볼 건데요.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번잡스러운 건 딱 싫어하는 성격도 있을 수 있고 키우는 재미가 두 배고 활기차고 액티브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마리 강아지들을 소개해 줄 건데요. 이 강아지들만 말고 더 알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먼저 사람들 중에서 실내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강아지들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강아지들을 사고 싶으시면 시츄, 페키니즈, 라사압소, 보스턴 테리어 등 강아지들을 사면 돼요. 하지만 또 주둥이가 눌린 단두종 아이들은 활동성이 적어 조용하고 차분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것도 좋지만 하지만 이렇게 활동성이 적은 아이들은 운동량이 적고 게으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찔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을 살려면 시기 조절과 체중 관리에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활기차고 액티브한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런 강아지들은 물론 골든 리트리버도 있죠.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시베리안 허스키, 스피츠 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또 활기차고 액티브한 강아지들은 집에서 좀 귀여운 게 아니라 아주 말썽 피우는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강아지를 살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똑똑해서 훈련이 잘 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? 물론 있겠죠. 그런 사람들은 토이푸들 토이푸들에는 진짜 훈련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소년견이어서 작고 귀엽습니다. 그 다음에 빠비용, 쟁레, 러셀테리어, 웰시콕이 그런 강아지들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리트리버도 똑똑하긴 합니다. 또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.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울 때 당연히 털을 잘 안 빠지는 강아지들을 살 것 같습니다. 그런 강아지들은 아까 말했던 푸들 아까 또 말했던 시추 샤페이, 미니어처, 슈나우저, 마이티즈 이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잘 맞는 아이들은 푸들과 비쇼 프리제입니다. 털이 많아서 예쁘다고 무조건 그 강아지를 사시면 안 됩니다. 당신이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지 털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사야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보자에게 좋은 강아지 그런 강아지들은 대부분 마이티즈, 시추, 푸들, 비쇼 프리제, 리트리버, 사모예드, 빠삐용 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웹시코기도 있습니다.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는 성격도 무난하고 사람도 잘 따르고 기초 체력도 어느 정도 갖춰진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성격에 맞는 강아지들을 더 알고 싶으시면 아까 말했듯이 제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초보 동물학자 황예린이었습니다. 재밌게 만나요 여러분?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